사이비 종교는 사람을 속여서 포섭하는 일명 위장포섭 혹은 위장포교에 능숙하죠. 사람의 마음을 사고 속이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상천외한 포섭법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당했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사이비 종교가 포섭을 위해서 이런 방법과 이런 이름을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죠. 사이비의 다양한 포섭법을 보고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 때로는 언론이나 제보를 통해서도 저도 처음 들어보는 방식의 포섭방법도 접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방법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롭거나 놀랍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이비 종교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고 있으면 새로운 포섭법을 듣는다고 해도 별 감흥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사이비 종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이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개개인 활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 수뇌부가 정해놓은 포섭의 방법이 있는데 신도가 그 방법을 써봤는데 잘 안되거나 애초에 자기랑 잘 안맞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가 포기할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단체에서 정신교육하고 은근히 따돌리고 때로는 벌금 내게 하고 무엇보다 영생에서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거기서 신도 개개인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면 이런 방법들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고 대응하는 것은 어렵죠. 두 번째로 위장포섭 이 방법을 왜 사용하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위장포섭의 핵심은 나는 너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줄 존재가 아니야 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특별히 교주를 신격화한 단체라면 자신들의 교주를 믿게 만드는 성경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문제는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먹혔고 위장포섭은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자신들의 세를 키워나가는데 1등 공신이 되었다는 점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고 교리만큼이나 관계성 부분에 취약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도 했대 저렇게도 포섭 활동을 했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예방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더 나은 대책 및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